먼저 가지 왜 기다리고 있어요? 무슨 소리? 몰라요, 나? 우리, 우리, 우리! 아, 수경아! 우리야, 잠깐만! 점심! 뭘 도시락을 쌌어요, 힘들게. 구내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걸. 아, 미안하지만 너 때문 아니고 수경이 먹으라고. 너는 덤이야, 그냥. 에? 우와! 아, 이젠 대놓고 차별할 시기에? 응, 그럴려고 앞으로 쭉. 아, 좋다. 내가 봐 드릴게요.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게 엄청 많으니까. 잘 먹을게요, 엄마. 그래, 잘 다녀와. 차 조심하고. 다녀올게, 엄마. 다녀와.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진 선생이 분원 전출을 신청해요? 그래, 지난번 회의 마치고 나한테 따로 할 얘기 있다고 한 날. 아, 그,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 아,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. 어? 막 복귀해서 지금 진 선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. 분원에 따로 결혼이 생긴 것도 아니고.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무슨 문제 생긴 거야? 그래서 저래?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아, 이거 정말 큰일인데. 진 선생. 분원 전출 힘들면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. 그노보고 주 Sanford朋友ň Kita cos 그걸 원하지 않은 무대인에 더 큰일 admins. 또는 2012년에 따로 안하고 сил이 qued pierwsze. good boy